안녕하세요. 팔레온고무장계 판단TV의 북한계 계획사입니다. 2023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고민사 숙박업소 객실 화재와 수습객 책임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. 학금으로는 2023.244895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고요. 원고는 숙박업소의 보험사, 피고는 숙박업소의 고객이었죠.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이 피고는 A라는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피고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. 원고보험사는 A 숙박업소에 대해서 화재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화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, 투숙객, 피고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이행의 책임을 주장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. 문제는 숙박계약의 통상 대법원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부르는 겁니다.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이행 불륭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숙박계약에도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즉 원인 불명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인 숙박업소의 고객이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지가 무죄되는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임차물의 임대차에서 임차물에 반한 온갖 이행 불륭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행 불륭으로 인한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. 이게 원칙입니다. 임대차에서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, 즉 이행 반한 온구가 있기 때문에 목적별 반한 온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행 불륭이 되면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이렇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당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긴 하지만 통상의 임대차와는 그 투숙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임대차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. 숙박업소에 대해서 숙박계약에서 임대차는 유지하지만 특별히 다른 바입니다. 뭐냐면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 사용을 수익하는 걸 넘어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통상적인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. 즉 숙박업소는 투숙객에 대한 보호부가 있기 때문에 원인 불명 화재에 있을 때 그런 손해는 고객에게 부담할 수 없고 숙박업자에게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. 즉 임대차 계약의 원칙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. 임대차 계약은 목적금의 반항의무가 이행불리게 되면 불가학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체문부부리행 책임을 진다. 그리고 숙박계약은 일지 사용을 위한 임대차례가 맞다. 이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만 숙박계약은 특수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숙박업자의 고급 보호의무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 불명 화재에 따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해서 투숙객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의 내용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